안녕하십니까 물고기다리입니다 이번 동영상은 양복점을 한번 봤습니다 여기 보면 양복점이 여기 있네요 쌩든이 안에서 돌아다니려고 하니까 약간 좀 쪽팔리해서 옷을 한번 양복을 한번 사야 되겠습니다 여기는 뭐 총쌈하고 이런 데가 아니니까 양복을 한번 입고 다니는게 맞는것 같습니다 일단 들어가서 쇼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복 쇼핑을 음 일단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좀 좀 이렇게 안싸보이게 해야 되겠다 야야야 어 저거 뭔데 저새끼는 또 뭔데 와 부딪혔는데 100달러 뺏어가 버리네 아 아 총을 쓰면 안 돼 총을 쓰면 안 돼 총을 쓰면 안 돼 받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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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맨손으로 가고 다시 가야 되나? 하아 내 차 가지가지 하네 쟤 새끼에 위시가 되고 양복점 양복점이 여기네 오케이 아 따스 느낌이 싸 하더라 쏘리 이놈은 쌩드니 여기는 뭐 마음은 다 그거라서 와 다시 왔다 아 숨 좀 고르자 숨 좀 골라라 숨 좀 고르는 데는 야가 최고지 오케이 아무데로 불려도 되나 이게 아무리 쌩드니지 마 일단은 천천히 들어가 보겠습니다 헬로우 보자 옷이 음 약간 이런 스타일들이가 옷이 뭐 그렇게 쏙 여기 많은데 적게 시기가 기다리는 데가 만들고 나면 음 아 여기 옷장이가 책자를 한번 돌려볼 수 있습니까 한번 둘러보자 선택 복장 전체적인 복장 아냐 이것도 괜찮은 것 같고 브루타뉴 도빌 약간 이 시대에 맞게끔 해야 되겄지 정장 모자 29달러를 한다고 이 쓰그랄 서부 모자 중절 파라곤 21의 클래시 모자 이 모자 클래시 모자 뭐야 남순아 양 터클 스크리폼 가면 된다 아 클래시 터비 모자입니다 잠시만 아까전에 29달러짜리 그래도 명품을 하나 사는게 낫나 사는 살 때 대도시에 유행하는 아 최신이라고 음 아 스타일상 안 맞는데 이거 앞에 앞에 이름 모자 아이가 이런거 도빌 맞자 이거는 이거는 음 음 음 음 아 이걸 사고 싶은데 일단 모자는 얘로 찜 해놓고 일단 다음 분으로 보자 위에 코트로 코트 코트가 12달러 19달러 21달러 샷건 코트 어 내가 이거 정장 재킷 있는데 내가 봤던거하고 똑같은데 어 장갑도 그렇고 장갑은 기마 장갑 라이플 장갑 매입고 음 이것도 다 샀고 다 샀고 다 봤던거네 일단은 여기는 뭐 한껏 사지않고 보기만 보고 별로 뭐 여기라서 달력 짓게 아무것도 없네 음 음 또 뭐 특별한게 있다고 옛날에 저기 어디가 스트로베리에서 샀던거랑 똑같아 안에 파는게 스트로베리가 아주 진화를 한거네 자 이상 물고기 다리였습니다 아 머리 아무리 봐도 맘이 든다 머리 스타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